여주 휴게소에서 뿅망치 베팅 대결을 마치고 새하얀 눈이 내린 대관령을 지나 드디어 강릉에 도착을 했다 여기는 어디? 저희가 이제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로 왔습니다 네가 가라 강릉 호텔 지키죠? 약간 대우반 느낌이고 너무 좋네요 방 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2인의 실로 준비를 했고 근데 또 선수들끼리는 짜놨어 방을 친한 사람들끼리 어차피 자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친해지길 바래 컨셉으로 전황도 잘 수도 있어요 뽑기 잘하시면 되고 저쪽에 가시면 뭔가가 있는데 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장부터 바로 가보시죠 그 다음부터는 나이 순선대로 갈까요? 한 명씩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골랐어요 자, 줘봐 너무 잘해 보겠습니다 음... 다음 어, 오케이 주현이가 스티버야? 네? 일단 하나는 매진 어, 저기 딱 있네? 벌써 이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돼요? 어, 안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조심히 가요 아, 내가 제가 처음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남아있을 줄 알았지? 남아있고 갔다는 생각에 내가 직접 들어온 거야. 막? 막? 뭐? 의배인데? 의배인데 탑 먹고 있다. 하나만. 4개 중이요? 어, 4개 중에. 오케이. 이거 일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뽑았어요. 작년에 1위팀부터 저 두산 뽑았어요. 왜? 아니, 근데 두산 오기 생겨서. 오기가 생겨서. 내가 LG를 나왔으니까 LG를 뽑겠구나 생각하고 딱 가니까 역시 LG 아무도 안 뽑았어. 아까 LG 누가 뽑았는데? 내가 어디 나왔는지 몰랐지? 아니, LG 나왔어요. 어, 그래? 나랑 방을 쓰고 싶었나? 아무튼 두산, 우리 커플입니다. 키움. 키움 없어요? PD방. 키움은 PD방. SK! 어, SK. 오. 오. 네, 둘이. 어, 왜? 둘이 왜 뭘? 이만에 치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 LG. LG? 오, 독방. 야, 샌트존스 호텔 독방으로. 와, 썩었네. NC. 오, NC. 자, NC. NC를 뽑았어. 어, KT. KT. 오, 지오. 케미가 있어, 또 둘이. 이렇게 또 친해지는 거죠, KT. 기아. 오, 독방. 오, 독방.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가 없었어? 아, 매진이었어, 오케이. 삼성. 오, 삼성. 오, 좋네. 재원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나. 오, 둘이. 윤호랑. 아, 또 둘이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꼴찌. 롯데. 벼옹이 롯데 왜 뽑았어? 가는 대로. 아, 가는 대로? 어, 뭔가 성민이 단장님. 우리 두산에서 즉시 전력감입니다. 프로세스 포함 시켜주세요. 뭐 선수들끼리 단독방에서 누구랑 자자, 누구랑 자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무시하고. 히딩크 씨. 네, 친해지길 바래요. 오늘 처음 본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오느라고 훈련을 오늘부터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냥 선수들끼리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구단을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렇게 뽑기를 하니까 오히려 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죠. 두산으로. 일단 여기 오는 목적이고 훈련을 엄청 막 힘들게 하고 그거는 우리 홈 가가지고 하고 저만 나눠가지고 공 한 번 차고. 공 차고. 공 차고. 패칭을 하고. 입수요? 괜찮겠어? 받았죠? 입수 한번 해야죠? 아니 저희 축구 진 팀 입수하자는데 난 좋아.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막 월드컵 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축구 선수 착하고 막 백테크를 들어가고 오늘 시작인데 여기서 은퇴하시는 분도 없어. 어차피 런닝 뛰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게 하자는 마음으로. 일단 스트레칭부터 먼저. 언제나 그렇듯 훈련은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한다. 하나 둘 둘 셋. 와 이런 데에서 야구하고 싶다.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야 이런 데 야구하고 싶다고? 난 싫은데.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막 뛰어다 있는 거 봐봐. 트랙 원래 트랙으로 뛰어다 있는 저기 있어. 어쩔 수 없는 거 저거. 석양을 뒤로 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빠따형 독립야구단 선수들. 크으 멋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좋아짐이구나. 만약에 파가 오직 하나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파가 오직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sten 조각으로 돌아가면 남아가게 되면 바가봐.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시면 진팀이 동해바다 입수 근데 이거 진팀이 동해바다 입수? 바다, 바다 입수 그럼 PD도 입수야? 입수지 뭐하는 거야? 나 입수지 목다리 목다리 나갔다 아웃 야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이거 무조건 넣어주세요 정민이 잡았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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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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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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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이 형 막아 아이치이 형 막아 아이치이 형 아이치이 형 으이야 일부러 지났어 안 돼 30초 남았어 아이치이 형 아이치이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